이유를 물어봐도 되겠나? 언제까지 속일 생각이었습니까? 속이다니. 뭔 말인가? 어르신. 당신이 그 어르신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 제가 모를 줄 알았습니까? 자네한테 말하지 않은 아님 말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. 하지만 그건 더 큰 정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뿐이야. 때가 되면 전에도 알게 될 거야. 지금까지 내가 죽인 사람들 그중에 단지 그 어르신이라는 인간에게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죽은 사람들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? 지난 2년간 우리가 함께 구한 무고한 목숨이 몇이나 될 것 같은가. 수백 명은 넘을 거야. 그 일도 무의미하다 할 텐가. 우리는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. 어설프게, 어설프게 신의 흉내를 냈을 뿐이죠. 이제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. 눈치챘어야 했는데. 자네가 이 일하기에 마음이 너무 모르다는 걸. 여기서 멈추십시오. 안 그러면. 안 그러면 날 속이라도 할 셈인가? 필요하다면 그럴 겁니다. 두 가지 질문을 하지. 첫 번째, 자네 정말 날 죽일 각오가 되어 있나? 두 번째, 자네가 지금 이 시각 이 자리에서 나한테 총을 겨누게 될 거라는 걸 내가 모를 것 같았나? 두 번째, 자네. 바로 에이코스의 단지 stenching 시 burmist 하나 ethnic 관계 두 번 다시 돌아오지 마라. 이게 내가 자네한테 주는 마지막 기회니까. 괜찮겠습니까? 나를 이렇게 살려보내도? 살려보내는 게 아니야. 백호진은 여기서 죽었다.